제가 이 매트리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알러지 케어 기능이에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진짜 알레르기 조금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제가 주윤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알러지 케어 기능이거든요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알레르기, 피부 질환 걱정 많이 하시던데 이거 갖고 와서는 조금 안심하게 됐어요 위생, 알러지 이런 걸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수면 환경을 지키다 한샘 포시즌 매트리스